자 빌보드 1위 기념 액자 뭐 하는데요? 그냥 뭐 하기 싫다는데요 방송이 점점 난리가 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야 우리 빌보드 1위 기념 액자 받았잖아요 그 에피소드가 있으니까 검은색 액자 이게 사실 어제 제 자국실에 있던 게 나와가지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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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누나 수명 나도 나도 나도